베리어프리 영화는 음성 해설과 베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배를 타고 서울로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에게 가족들이 포구에서 손을 흔든다. 엄마에게 붙잡힌 차돌이 자기도 가겠다고 울면서 몸부림친다. 차돌이 바다로 뛰어들자 배에 있던 김선생이 가방을 벗어 던진다. 차돌이 배를 향해 헤엄친다. 펄럭이는 깃발 아래 제목이 뜬다. 수학여행 호루라기를 부는 김선생이 TV에 나온다. 선유도 아이들이 만화책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나간다. 이 영화는 온오프라인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